내가 원했던게 이거라고 내가 원했던거야 이게 웹사이트로 잠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웹사이트 서바비 하면은 계정안하면 노그그 뭐지? 비로그인으로 되는데 비로그인을 한번 해보자 광고 많이 나오는거 좀 이해해줘요 비로그인들 얼마나 게임 못하는지 좀 궁금해 그 바이퍼님 영상보니까 그 하나 있더라구 서법 등급 내놓은거 있더라 아이씨 이거 어쩌라고 나보고 ㅋㅋㅋㅋ 아니 근데 게스트를 왜이렇게 잘해? 아 잠깐 야 미친 아 뭐야 게스트를 왜이렇게 잘해 비로그인들 얼마나 게임 못하는지 좀 궁금해 이건 내가 알던 게스트가 아니야 그래 이런게 게스트라고 내가 알던 게스트는 경찰서에 있나보군요 이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쫓, 쫓아 냈기 때문에 제가 잡은거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뭔소리지? 에잇 절대로 못잡아서 못잡은.. 저거 못잡은거 같은데 못잡은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어나가세요 어어어 너무 화려한 등장 아닌가? 너가 주인공이야? 나도 주인공할래 이랬는데 3명이 남았어? 2장 2장에 2장 3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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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사인거 같은데? 아닌가? 어 아니네? 하이 내가 원했던게 이거라고 내가 원했던거야 내가 원했던거라고 내가 원했던거에요 내가 원했던거야 이거 얼마나 귀여워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였어요 얼마나 귀여워 괴롭히지 않았어 나는 귀여워볼 뿐이야 그와중에 자기장 잘 들어간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 먹어 으흥 아흐흐흥 아흐흐흐흐흥 먹는데 한 세월 걸려 와 존나 귀여워 흐흐흐흑 야 너 일등해라 그냥 나 일등 안할게 너 일등해라 그냥 아흐흐흐흑 which 쟤 갈등할까? 내가 갈등할까? 와 그 와중에 내가 이겼어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내가 이겼어 와 진짜 돌겠다